이 책의 중심 테마 중 하나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사건에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전마진 철학의 가장 기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안전마진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투자자들이 안전마진은 가치하고 가격의 괴리가 큰 종목을 찾는 것, 저퍼주, 저PBR주, 고배당주 이런 걸 찾아서 투자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안전마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퍼를 찾고 저PBR를 찾고 고배당주를 찾고 또 가치하고 가격의 괴리가 큰 종목을 찾는가 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주말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책과 함께. 책과 함께.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에코를 눌러본 채도 한 번. 이프로입니다. 진짜 없어 보인다. 여의도 광장 스타일로. 예산 하나도 안 드리고 웃기려니까 어렵네. 주말은 책과 함께 좋은 책이 한 권씩 한 권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이렇게 몇 권씩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 명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연장자잖아.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면 가급적 20대 30대 혹은 40대 때 책을 많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진짜 틀려요. 50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책을 예전 스피드만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눈도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경험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저처럼 50대 혹은 저보다 선배님들은 김선영이 저 친구 무슨 얘기하는지 안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정말 전에는요. 30대 이럴 때는 주말에 책 한 권 읽어야지 그러면 훌러동 다 읽었어요. 주말에? 네. 주말에. 주말에 데이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훌러동 다 읽었는데 진짜 가급적 독서량은 비교적 바쁘시겠지만 비교적 한 해라도 좀 젊으실 때 좀 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할 게 너무 많아요. 여행도요. 여행도 나이 들어서 가면 그냥 관광 이래잖아요. 그 어딜 가도 느끼는 게 없고 야 이 동네는 김치찌개가 어디가 맛있냐 뭐 이런 것만 다니는데 젊을 때는 다니면 길가에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는 우유팩 하나만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전혀 반대인데 저는 20대 때 여행을 많이 했는데 배낭여행도 제가 1세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94년도부터 배낭여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혈기방장해가지고 찍고 다녔어요. 예를 들면 14박 15일 동안 10개 도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행을 가족들이랑 가면 10박 11일 가도 1개 도시 혹은 2개 도시에 그냥 머물러요. 머물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여행의 참맛이더라고. 그거의 연령대에 따라 좀 틀린데 독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 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독설량이라는 게. 그런데 그걸 자꾸 미루면 그 기본 양을 못 채우고 그냥 노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행을 젊을 때 하는 게 좋은지 독서를 젊을 때 하는 게 좋은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이 두 분 싸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싹 빠지네. 저는 연애를 젊어서 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젊어서 할 게 너무 많아. 정영진 민. 이제 오늘 또 책을 읽으러 가야죠. 저희가 매주 요즘 이걸 하면서 진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만 늘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이 분 만나면 책을 살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박성진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개인적으로도 오랜 시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금융권 취직을 하셨다가 아니면 아예 취직해 주신 적은 없고? 저는 사실 사회생활 시작을 IT 기업에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권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IT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10년이면 오래 일하신 것 같은데.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미래를 보려면 같은 직장에 있는 선배들 모습을 봐야 되는데 선배님들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선배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고마운 선배님이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정치를 하고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서툴거든요. 사내 정치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좀 직급이 좀 올라가면서 사원에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이제 학교로 가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교수에 대한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하긴 힘든 학교에서 하셨던데 카이스트에서 하셨던데 그거 괜찮아요? 직장 다니면서 카이스트 박사 돼요? 진짜 고마운 선배들이다. 그러니까 학구열을 불타게 만들어주는 게. 아 저 선배처럼 되면 안 돼야지 뭐 이래서. 선배들이 착하네. 그리고 이렇게 월 시간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야근 막 시키고. 네. 이제 또 교수님들한테 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이제 또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옆에 이제 선배 교수님들을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교수라는. 저렇게 사내 있지 않나요? 학교 내 정치가 보였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교수라는 직업도 결국 이게 직업의 일종일 뿐이구나.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교수라는 직업으로도 한계가 좀 많이. 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뭐가 제일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사실 이제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꿈꾸는 게 아마 이제 경제적 자유를 아마 제일 많이 꿈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선배 교수들보다 좀 뒤늦게 교수 생활을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도 들어가면 이제 처음부터 막 잘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선배 교수들을 도와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교수로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사업을 할까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막 그렇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활발한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사업은 하고 싶긴 하지만 제 능력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연히 사실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주식을 하고 있어서 주식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 투자 열풍이 막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 공부했던 친구 덕분에 주식 세계에 입문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죠. 그 친구가 이제 사라는 거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몇백만 원 가지고 할 때는 아 이게 잘 되는 것 같더니 이제 금액을 좀 늘리니까 이게. 다시 몇백만 원이 되죠. 이상해. 주식은 얼마를 갖고 해도 항상 몇백만 원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가치 투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의 방식을 읽어보니까 이건 저한테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딱 맞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사실 이제 그 가치 투자 전에는 사실 차트 투자가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봉이니 월봉이니 뭐 헤드 앤 숄더니 뭐 이런 차트들.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일목균형편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 뭐 어깨에서 뭐죠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헤드 앤 숄더가 그런 뜻이에요? 저도 이제 오래 지나서 사실 헤드 앤 숄더가 무슨 뜻이죠. 헤드 앤 숄더가 뭐냐면 이게 왼쪽 오른쪽 어깨 위에 머리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 도달하면 무조건 주식 팔고 나오라는 거거든. 그래프 모양이 약간 왼쪽 어깨처럼 있다가 이제 머리가 하나 올라올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어깨처럼 이렇게. 반등했는데 정거조보다 낮은 거지. 아 그때는 팔아라. 그게 헤드 앤 숄더예요? 그렇지. 헤드 앤 숄더라고. 저는 샴푸 이름인 줄 알고. 아 헤드 앤 숄더. 저도 이제 사실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적산병 흑산병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90년대 저도 92년도에 입사인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고 무렵까지는 100% 그거였어요. 적산병 흑산병에 적산병에 사야 되고 뭐 들어가면 외우다시피 그런 교육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프를 보고. 주로 일본 사람들 교재 가지고. 그래프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 그렇지. 기술적인 분석이다 이런 얘기 많이. 그게 잘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진짜 적산병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 공식에 따라 사거든. 그러니까 적산병이 나온 다음 날은 많이 오르는 거야. 그 봐 맞잖아. 그때는 투자하기 쉬웠겠네 그러면. 그게 한두 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일단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때 사야지 이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가치 투자는 읽어보니까 이거는 한 번에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신세계를 본 듯한.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또 그때 저한테 어떻게 좀 목돈이 좀 생겨가지고 목돈으로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됐고. 가치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성과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박사과정 준비하다가 박사과정은 그냥 중간에 수료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업투자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시고. 네. 그렇게 전업투자를 몇 년 하신 거예요? 전업투자는 제가 2007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 자문사 만들기 전까지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과 함께 편성을 하다가 정채진한테 또 전화를 했지. 너보다 더 훌륭한 개인투자자 이력을 갖고 있는 분에 독서량이 많은 분 추천 좀 해라. 두 분을 추천했어요. 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박성진 부사장이시거든. 같이 독서클럽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면서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마실 수가 없어요. 신중하시잖아요. 또 좋은 책 추천받아서 한번 저희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책을 또 어떤 내용으로 추천해 주실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사실 이제 이 프로가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이라서 경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프로는요. 저 아저씨가 이 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경제나 주식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마크 피케넌이라는 분이 쓴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발과 패턴.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들고 나올 때 과연 이 책을 들고 나와도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책인데요. 소장님께서 흔쾌히 얘기를 해 줘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흔쾌히 했는지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아주십시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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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발과 패턴. 일단은 딱 봐도 이게 경제서적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제목은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우발과 패턴으로 바꿔서 했고요. 이게 영어 원서 제목은 유비쿼티라는 제목입니다. 도처에 편제한다 이런 뜻인데 유비쿼티라는 단어도 또 어렵고 도처에 편제한다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우발과 패턴이라는 사실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발과 패턴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배정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발과 패턴. 이 책의 어떤 내용을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 주실지. 일단 무슨 책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발과 패턴.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복잡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거를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프로를 청취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벤자민 그레엄의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안전마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사겠다는 게 안전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000원이라는 거를 이제 그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라고 하고 500원에 사겠다 이 500원을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사겠다는 얘기는 그 가치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내가 그 물건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이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를 안전마진이라고 하고요. 가치 투자자들이 추구를 하는 거는 이 안전마진이 굉장히 큰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마진이 큰 종목을 찾는 이제 투자 기법으로 저퍼 종목을 산다든지 저PBR 종목을 산다든지 고배당주를 산다든지 또 ROE가 높은 종목을 산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계시는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지금 얘기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안전마진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그분이 투자하는 스타일을 제가 들여다보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을 정말 이해하시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전마진을 그냥 저퍼나 저PBR 이런 종목 선정 기법 정도 가치와 가격의 차이라는 그냥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지 왜 안전마진이라는 철학이 나왔는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극히 드물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안전마진하고 복잡계가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복잡계라는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투자대가들도 그 투자대가들의 책을 보면 복잡계의 철학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복잡계의 철학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안전마진의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세 권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권이 이제 그 유명한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고요. 이권 선생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사실 일반인 투자자들이 있기에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분이 교수셨거든요.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교수셔서 굉장히 좀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는 것 같은 이런 좀 학술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벤자민 그레엄의 안전마진 철학을 굉장히 잘 풀어서 소개를 해 주는 책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세스클라만이라고 바우포스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수장인데 그분이 쓴 마진 오브 세이프티 안전마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행하게도 국내에는 번역본이 안 나왔더라고요. 세스클라만이라는 분이 해외에 본인의 책이 이렇게 번역돼서 소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 번역본이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비매품으로 모 투자자문사에서 자신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번역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구해요 그걸 중고나라 같은데 인터넷에서 아마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런데 조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책을 말씀드리면 꼭 읽어야 되겠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인터넷 안전마진 치면 전혀 다른 책이 나와요. 카나다의 워런 버핏 피터 컨딜의 투자 비밀 그래가지고 이 책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적이 없는 책인데 이 투자 클럽이라든지 독서 클럽 이런 데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유통이 되는 건데 사실상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읽고 싶으시면요.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십시오. 아니면 원서를 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을 갖고 오셔서. 그만큼 진짜 투자가 중요하다고 혹은 투자에 있어서 이런 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마진 오브 세이프티. 그래서 세스 클라먼의 마진 오브 세이프티.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분인데요.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가 어떤 소개가 있냐면 워런 버핏이 자신의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열어본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편했는데 이 책이 또 가치투자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투자란 이런 거다라는 철학을 얘기를 하는 책이라서요. 투자에 대한 생각은 읽기가 쉽고 안전맞이는 책을 구하기 어렵고 현명 투자자는?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다른 평을 보면 좀 쉽지 않다는 평.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우발과 패턴은 읽기 쉽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봤는데. 이름을 소개시켜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어렵긴 어렵군요. 제가 볼 때 우리 세 명 중에 이진우 프로 정도나 읽을 수 있는. 그래요? 저 아저씨가 특별히 독서량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과 출신이잖아. 읽어보면 약간 이과 출신들이. 난 프렉탈 몇 함수 이런 거 알거든. 나는 우리는 그런 거 완전 잼뱅이란 말이야. 우발과 패턴. 이 책의 복잡계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네. 복잡계. 복잡계는 사실 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워낙 많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니까 뭘 예측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복잡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복잡하다. 복잡한 게 복잡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사실 그 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전마진에 대한 책 내용을 잠깐 먼저 들어주죠.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보면 11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중심 테마 중 하나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사건에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전마진 철학의 가장 기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안전마진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이 안전마진은 가치하고 가격의 괴리가 큰 종목을 찾는 것. 저퍼주, 저PBR주, 고배당주 이런 걸 찾아서 투자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안전마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퍼를 찾고 저PBR을 찾고 고배당주를 찾고 또 가치하고 가격의 괴리가 큰 종목을 찾는가 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이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하우드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도 보면 이 하우드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자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2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 사실 원서의 책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2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14번째 원칙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모르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올바른 투자의 가장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줄여서 저희가 성신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책에서 안전마진의 핵심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안전마진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를 왜 미래가 알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책이 복잡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를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미래가 알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고요. 아까 복잡계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복잡계라는 거는 사실 말은 어려운데 굉장히 쉬운 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라는 것도 사실 국내를 보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굴러가는 게 이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복잡계라는 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존재하고 이 구성요소들이 서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복잡계 영어로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존재하고 이들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다 복잡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뇌도 복잡계인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수십억 개의 뉴런하고 이 뉴런들이 수족의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시냅스로 연결돼서 전기화학적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뇌가 굴러가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로 우리의 의식이 생겨나고 기억이 생겨나고 사고 과정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창발이라고 복잡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걸 창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발이요? 네. 복잡계라는 게 우리 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당연히 수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임계상태로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임계상태에 나아가는. 드디어 모르는 이야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임계상태라는 게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세상이 지금 임계상태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인데 가장 쉬운 예로 이 마크 푸케논의 책에서 임계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평평한 바닥에 누가 모래 알갱이를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바닥에다가 모래 알갱이를 계속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모래 알갱이들이 계속 바닥에 쌓이겠죠. 계속 모래 알갱이를 떨어뜨리면 이 모래 알갱이가 계속 쌓이면서 모래더미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래더미가 어느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면 그 상태가 임계상태인데요. 이 임계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느 상태로 충분히 높아진 모래더미 위에 모래 알갱이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 모래 알갱이 하나가 그냥 때굴때굴 굴러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모래 알갱이가 주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을 밀어붙여서 허물어질 수 있다. 수십 알갱이 수백 알갱이의 모래 알갱이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주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모래 알갱이를 밀어붙여서 거대한 모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산사태처럼. 네. 그래서 임계상태라는 거는 그 모래 더미 위에 떨어진 모래 알갱이가 그냥 혼자 굴러 떨어지고 말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모래 사태를 일으키게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게 임계상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임계점 이르면 보통 물 끓기 바로 전 이렇게 고대를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물 끓기 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이 끓기 전하고 직후하고 이 사태가 완전히 급변하는, 완전히 바뀌는 상전인가요? 이때쯤 되면 조금이라도 열을 가하면 진짜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할지 아니면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또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태.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복잡게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비슷한 그런 의미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혹시 알았을지 모르겠는데요. 풍등. 엄청난 화재가 났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났는데 도대체 왜 이런 화재가 났을까를 찾아봤더니 결국 경찰이 찾아낸 게 스리랑카분이 풍등을 날렸는데 그 풍등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주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린 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복잡게 사례인데요. 사실 그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은 굉장히 그냥 사소한 행동인 거죠. 그 굉장히 사소한 행동이 그런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리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화재가 났는데요. 그 화재가 그러면 그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그게 정말 단순한 이유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화재가 났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곳곳에서 그 스리랑카인의 풍등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모랫더미하고 마찬가지게 마찬가지인 게 이미 모랫더미가 충분히 높게 쌓여 있으면 어떤 모래 알갱이가 떨어지든 언제든지 큰 모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계 상태라는 게 모랫더미 위에 떨어진 모래 알갱이가 어떤 사태를 일으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태가 이제 임계 상태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이 보니까 그렇게 임계 상태가 돼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슈퍼마켓에 가서 콜라를 하나 사올까 말까 하는 것도 그러다 이제 임계 상태가 되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콜라 사러 가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 아니야? 그거는 형님이 목말르면 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목이 마른 것도 차곡차곡 마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임계 상태에 가까워지면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콜라 사러 나가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콜라를... 긴장감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정프로. 요즘 비유가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는 가능하죠. 여기가 찜질방인데 찜질방에서 온도를 지금 45도까지 계속 올려놨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콜라를 사러 나간다. 이러면 이게 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임계 상태라는 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복잡계의 특징이거든요. 이 없어. 호응이 없어. 네. 복잡계라는 게 이제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계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서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초기 시발이 됐던 게 최순실 사태가 시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위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최순실 사태가 있기 전에 또 그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분이 홍콩에 가서 도박을 하시다가 그걸 이제 걸렸고 그 도박 걸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사태로 벌어진 거거든요. 거기다 뭐 이화여대 학생들이 또 학내 문제로 데모를 하고 있었고. 학힘 그게 또 정유라시고. 그러니까 말로 연결이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 어떤 사태를 일으킬지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모래더미하고 똑같은 게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체계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분이 도박을 했다는 그런 조그마한 모래알갱이죠. 그게 그 사건이 어떤 차후에 사건을 가져올지 전혀 알 수 없더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지금. 다음 질문. 아니 그래서 이제 임계 상태라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계 상태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게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임계 상태를 누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임계 상태로 간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전문용어로 이제 자기조직화 임계 상태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임계 상태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요. 우리 주식 시장에 버블이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버블을 누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한두 번은 넘어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주식 투자로 계속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주식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처음에 성과를 좀 내게 되면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라는 얘기가 퍼지면 또 주위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혼자 고립된 섬에 따로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을 모방하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 주가가 올라가고 버블이 생기고 그 임계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상태라는 게 최근에 있는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버블을 막으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가지 대책을 다 내놓죠. 대책을 막 내놓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막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나 혼자 투자를 안 하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 와중에 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안 되겠다 해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모방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임계상태에 도달한다는 게 임계상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복잡해는 스스로를 임계상태로 만들어 간다.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아마 책에 다양한 예들이 좀 있겠죠. 복잡해가 어떻게 임계상태로 가는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건이라는 게 해픈 하잖아요. 이 해픈이라고 하는 게 임계점에 도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게 세상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임계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도 맞지만 임계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들이 주로 해프닝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라서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콜라 사러 가는 놈도 임계점에 도달했으니까 가는 거고 콜라 안 사러 간 이 친구는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안 간 거고 그냥 그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쭉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턴을 읽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읽으려면 이제 이사를 가거나 사무실을 옮기거나 그렇잖아요. 내 방을 옮기거나 그러면 항상 저는 벽을 뒤로 하고 앉아의 마음이 편해요. 그럴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 이게 복잡하게 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미신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니. 기껏해야 징크스 같은데. 그럴 때 30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사무실을 썼을 경우에 언제 내가 임계점을 넘어서 좋은 일들이 생겼나 이렇게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거지. 그래서 신발 신을 때부터 항상 왼쪽 신발부터 지금 그렇죠? 잘 때는 북쪽으로 5도 정도 기울여서 벌이. 우리 좀 우발과 패턴을 이렇게 좀 끌어내리지 말아요. 우발 쪽으로 하지 맙시다. 방금 좀. 우발과 패턴. 한 가지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임계점하고 임계상태가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계점하면 예를 들면 물이 끓는 온도 100도 해서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임계상태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항상 임계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계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분의 사건이 이렇게 꼬리로 꼬리를 물고 와서 이렇게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처럼 그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도 그런 또 다른 촉발이 돼가지고. 임계상태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주식시장을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나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 상태가 아까 이제 모래더미 비유를 예를 들면 완전히 평평한 바닥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평한 바닥에 이제 모래더미가 계속 떨어지고 나면 모래더미가 계속 쌓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모래더미가 쌓이면 이제 얘는 항상 임계상태인 거죠. 그 위에 모래더미가 모래알갱이가 더 떨어져서 더 높은 모래더미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모래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임계상태인 거죠. 그런데 임계상태라고 항상 폭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폭락 언제 폭락이 일어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폭락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24시간 365일 추나추동이 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겁니까? 사회 갈등이 계속 이렇게 쌓여 나가면 항상 이제 임계상태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그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임계상태에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런 이제 큰 사건.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예를 들어 정은호 사장이죠 아마. 그 양반이 박 전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들 불만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임계상태가 되니까 그 작은 트리거가 이제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 취임 1년 2년까지는 임계상태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래더미 예를 계속 들면 모래더미가 조금 쌓여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낮은 모래더미가 쌓여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모래더미가 쌓였을 때보다는 이제 좀 더 흘러내리는 모래 양이 더 적었겠죠. 그때 만약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럼에도 그때도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 있었다. 그때는 이제 뭐 훨씬 더 큰 소동이 벌어졌으면 낮은 모래의 언덕도 붕괴될 수가 있잖아요. 알 듯 모를 듯. 말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살고 있다고 쳐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임계상태에서 어떤 조그만한 모래알갱이가 어떤 사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안전마진의 핵심이 미래는 결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안전마진 철학의 핵심이었는데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세상이 임계상태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이더라는 게 이제 복잡계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사태가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면서 이 복잡계라는 게 그러면 투자에 왜 중요한가를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뭔가 그 사건을 일으키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형적인 사고거든요. 원인이 조그맣으면 결과도 조그맣고 원인이 크면 결과도 굉장히 클 거다.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큰 원인이 있었을 거다. 이게 이제 선형적인 사고인데요. 방금 그 복잡계의 임계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세상은 비선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모래 알갱이가 굉장히 거대한 모래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별 볼일 없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항상 조그만한 인풋이 조그만한 아웃풋을 내고 큰 인풋이 큰 아웃풋을 내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일도 큰 일이 될 수 있다. 큰 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카다미아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죠. 사실. 뭐 그런 거죠. 대한 한 것 같은 경우에. 그랬을 텐데 그건 충분히 미래를 알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갖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도 그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 정도 주가면 그냥 이거 청산하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네라는 정도면 그 무슨 일이 벌어져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전한 투자를 하자. 그런 뜻입니까? 네.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번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이 투자하는 분들의 특징이 비교적 패턴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니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의 예측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 워런 버펫 앞에 가서 내년도 경제가 이렇습니다. 미래,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가면 워런 버펫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워런 버펫이 믿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박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격과 가치의 차이. 그 안전 마진이 확보되면 내 재산을 투자하는 거고.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안전 마진으로서가 아니라 버블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도 그렇고 개별 주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바이오 주식 있잖아요. 다음 달에 임상 3상 성공하면 따따따블 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미동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왜? 3상 성공할 줄 어떻게 알아?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재무제표상에 혹은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의 총합이 가격보다 쌀 때만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제하는 분들이 지금 오늘 나와주신 박성진 부사장님이나 지난번에 나온 정채진 프로 같은 분들이 지향하는 가치 투자자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전제가 세상이 복잡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철학이 생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함께하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주식인원에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